야, 창수야. 뭐? 겁나 세다. 야, 전수업에서 제일 센 캐릭이라고. 여자한테 고맙다는 말까지 들어봤어, 지금. 당연히 고맙지, 씹새끼야. 돈 주고 하니까. 넌 그냥 그 새끼야. 고맙게, 야. 자, 형님들. 드디어 몇 날 며칠 기다렸던,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악마왕의 활을 이제 제작할 수 있게 되었네요. 야, 진짜 도구형한테 너무 고맙고. 영수님한테 쩔었고. 자, 일단 제작하고 7강까지 다이렉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료는 다 모아졌다. 자, 바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걸 갔네, 이걸 가져, 야. 자, 이제 진짜 전수업 넘버 원. 요정이라고 칭해도 되겠죠, 진심으로 형들. 예, 진짜 기분이 날라갈듯이 좋습니다. 위니 W하면서 이렇게 기분 좋았던 적은 처음이에요. 저 진짜로 제가 갖고 싶은 아이템, 하고 싶었던 거. 자, 이런 게 저한테 굉장히 기쁨을 주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형님들. 축데이즈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축데이가 없어요. 주문 써보면, 축데이가. 야, 저 X같이 자네. 절대 저거 사지 않겠습니다, 형님들. 아 X나 X같네. 어, 그럼 창수야. 어, 형. 3만짜리 사, 페이백을 해줄게. 필요 없어요? 이 X나 X나 많네, 죽. 이 X나 작업장이냐, 너? 지금 나이 났네. 뭐 달랬냐? 형, 이제부터 좀 두드러 맞자, 진짜로. 이거 근데 무빙전으로 한 판 해보고, 그냥 한 판 해보자. 야, 하진영이랑 먼저 해봐. 원래 이겼냐? 원래 이기겠지. 하진영 파퇴하고. 개일로 볼 때는 이거. 개일 들어가 있어. 오, 이거 세다. 오, 이거. 따라가기 중 있어, 이게? X나 세네. 오, X나 센데? 개일이 살짝 움직여봐요. 개일이 그 안 좋아. 안 들어가지, 개일이. 레벨이. 나 센데? 야, 재범이. 재범이. 오, DG 터졌어 방금. 오, 쩔. 야, X발. 야, 그만해, 얘들아. 응, 갑니다, 영수님. 때려요? 아이, 때리지마. 맞기만 해봐. 일단 맞기만 해. DG가 터진 다음에 얘가 봐야돼. 9만 원.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안을퍼. DG가 터졌어? 형한테 이정도 들으면 되게 나 센 거야. 진짜 쎄긴 쎄다 긴불이 빨개가 먹고 있잖아 지금 긴불이 오빙하면 지겠다 말뚝디라도 내가 질수도 있어 너 스턴 안 넣어 스턴 넣지 말고 칼질만 형수님 꼭 오 시작 아이나 쳐 핀좀 디지 터졌어 안 터졌어 터졌다 피 다는 것 봐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디졌다 이제 어? 도구야 말뚝으로 피가 이 정도면 너무 센데 스펙도 뮌 받고 찐나 한번 봐봐 그게 제일 팩트야 키리랑 주웅이 써보라 그래 주웅이랑 해서 써봐 지금 갬부리를 주고 있네 야 버틴다 야 버틴다 존나 세네 이거 못 짓네 이게 딜이 진짜로 약하면 약해 법사님 원래 법사는 율 받으면 용이거든 지금 이 캐릭이 전 써벨 제일 센 법사야 야 이기네 존나 맘에 든다 아 키마야 그냥 쌩으로 한번 1대1 해봐 쌩으로 쌩으로 스턴 넣어야지 어 스턴 넣고 넣고 무빙 하면서 스턴 넣고 무빙으로 해야지 어 진주 먹었어 민트 때부터 자 3 2 1 고 화면에 감아도 돼 시작해요 가사는 으 아 으 8 10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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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 이제 들어가고 말툭 받고 좀나게 안 돼 안 돼 안 돼 시발 알람 아니겠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 무빙으로 해서 얘가 너랑 적혈이라고 생각하고 니 컨트롤러 해서 카멜 쓰면서 이렇게 한번 1대1 해봐 카나케 3 2 뭐야 1 고 어떻게 이거 풀려 아 이 컨 잘한다 오 다가오는 승부 1 2 2 2 2 2 4 4 4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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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 5 5 5 5 6 5 5 5 5 5 5 5 5 5 어? 와 영수! 와! 야 창수야 뭐? 겁나 세다 근데 원래 개입의 형은 이 정도잖아요? 솔직히 이 정도는 돼야 되잖아? 세긴 해 갬블링 야 전 서버에서 제일 센 캐릭이라고 전 서버에서 다른 캐릭들은 답이 없잖아 너 이제 수삼이 가지고 못 옮겨 원래 안 돼 수삼이는 원래 졌잖아 지금 아니야 이겨! 진짜로 아이나 이제 배로 할까? 배로 할까 이제? 너는 어떻게 유튜버가 겨드리고 유튜버 뽑아야 되는데 왜 배로 하면 어떻게 하자고 나 잇뚱 형님 섹스는 시원시원하게 하시죠? 배로 시원하자고 개새끼야 형님 섹스는 시원섭섭하게 하시죠? 섭섭해 숨겨왔던 나의 범벅이 아주 작은 범벅이 범벅이 형제 한 번 보자 주말에 내가 알려줄게 네가 누굴 봐서 알려줘 병신새끼야 아 우리 패드를 해버리네 아니 아니 그 여러 가지 스킬들이 있잖아요 형님 성교육 한번 해주려고 그걸 왜 알려주냐고 네가 와서 누구한테 알려주냐고 아니 따로 보자는 거죠 저는 이제 농담 안 하고 여자한테 고맙다는 말까지 들어갔어 당연히 고맙지 씹시 새끼야 돈 주고 하니까 흠흠흠흠흠흠흠흨妳 흔들налib이 똥낙지 새끼야 똥낙 mutant 불빱CH 불법 Insu 쓰낵 mash 야구 불법아 개새끼야 춥 impair 당연히 고맙지 씹시 새끼야 돈 주고 하니까 부족 주세요 화 이어 존명 위에 Los 세부 밀리듯 흘러와 대학을 졸업하고 흔들리는 출근 버스에 내 몸을 맡겼지만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내가 원했던 건 아냐 무얼 원했는지 모르는 채 여기까지 왔어 감사합니다